저는 사실 조금 전에 저쪽 대기실에서 만났는데 나 진짜 전화번호 물어볼 뻔 봤어요 그렇구나 뒷모습만 보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요 점점 아름다워지는 그런 가수 한솔아 가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무대에 한번 맡겨볼까요? 3부의 첫 무대 좋습니다 이분에게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죠 각선미의 주인공 한솔아 가수가 노래합니다 어떤 노래입니까? 사랑이 오네 한솔아 가수입니다 박수 사랑이 오네 목구름 스쳐간 빈자리에 긴 긴 세월 멍든 가슴 달래줄 무지갯빛 사랑이 오네 까맣게 닿아버린 까맣게 닿아버린 이 내 가슴을 그대의 사랑으로 지울 수 있다면 남아있는 내 인생 그대와 함께 이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사랑이 오네 사랑이 오네 목구름 스쳐간 빈자리에 목구름 스쳐간 빈자리에 까맣게 닿아버린 까맣게 닿아버린 이 내 가슴을 이 내 가슴을 그대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다면 남아있는 내 인생 그대와 함께 이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남아있는 내 인생 그대와 함께 이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네 이제 완연한 봄이죠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3월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제 노래 내 몸매가 어때서 한 곡 더 올려드리고 물러갈게요 사랑합니다 한 곡 더 올려드리고 물러갈게요 내 차가 두 엉덩이가 뭐가 어때서 아들딸 잘낳고 키워가면서 서방님 모시고 잘 살면 그만이지 벌써 좋더라 울시고 좋아 내 엉덩이 보어봐라 이리 신나 이리 신나 저리 신나 해꼽 잠을 추워보자 철구통 철구통 같은 내 몸매가 뭐가 어때서 따판같은 내 얼굴이 뭐가 어때서 따판같은 내 얼굴이 뭐가 어때서 철생이 따로 있나 이만하면 그만이지 철구통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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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형 까가 어차피 앤 그 어차피 어차피 내 얼굴이 아 서방님 모시고 잘 살면 그만이지 벌써 좋다 훨씬 고정한 내 엉덩이 보아라 이래싱로 저래싱로 해꽃음을 추워보자 설구통 같은 내 맘에 가 뭐가 어때서 떡상 같은 내 얼굴이 뭐가 어때서 절색미는 따로 있나 이만하면 그만이지 얼싸 놓다 태꽃음을 돌려보자 얼싸 놓다 태꽃음을 추워보자 태꽃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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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